한글자막 by 한효정 거대한 사건을 직면하게 되는 스파이 액션 스릴러 영화입니다. 연출과 출연 이번에 둘 다 하셨는데 이게 처음이잖아요.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으세요?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혹은 또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고도 다음 촬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쉬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그리고 오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